한국 소설의 정유율 전체적으로 소설 판매율이 2% 정도 줄었으니까 한국 소설의 판매율이 더 빠르게 줄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면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화제의 책으로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이 전체 4위를 기록한 것을 빼면 그 뒤에 상위권은 모두 일본 소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니아층에 있는 하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아 자파점의 기적이 꾸준히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있고요 독자들의 입소문으로 역주행한 돌이킬 수 없는 약속도 일본 작가의 소설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문학평론가들은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 소설의 본격적인 유행은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무라카미 하루키가 들어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소설은 당시만 해도 태백산맥, 토지 같은 시대의 흐름을 관통하는 대화소설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는데요 현대인의 공허함을 다룬 하루키의 문법은 당시 신선한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현대인들이 소설을 통해서 이념이나 정치보다는 인간의 내면, 심리를 조망하려고 하면서 하루키풍의 일본 소설이 유행했습니다 또 요즘은 책을 통해서 일상의 불안함을 위로받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소설보다는 심리 에세이가 출판계에서 강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곰돌이 푸 시리즈나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같은 심리 에세이들이 베스트셀러의 상위 목록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소설보다는 에세이를 그나마 소설 중에서는 일본 소설을 더 많이 찾는다는 얘기죠 또 평론가들은 우리 소설이 서사가 약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줄거리의 개연성이나 완성도가 일본의 소설에 비해 떨어진다는 뼈아픈 지적입니다 아마도 소설이라는 장르는 역사적으로 저물고 있는 장르일지도 모릅니다 현대인들은 SNS, 게임, 또 영상 매체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찾고 즐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소설책 한 권이 우리 머릿속에 주는 감동은 여운이 오래가고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집니다 책을 읽으면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일대학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책을 매일 30분 읽는 사람은 수명이 2년 더 연장되고 책을 더 많이 읽을수록 수명이 더 연장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독서가 뇌세포의 연결을 강화하는 이로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스트레스나 우울증, 불안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소설을 읽으면 치료 효과가 있어서 영국 등에서는 소설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4명은 1년에 책 한 권 읽지 않는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소설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나를 돌아볼 수 있어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웁니다 올해는 소설책들, 그 중에서도 한국 작가들이 한국어로 불어낸 한국 소설들을 많이 접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